안녕하세요! 오늘은 그 닭다리에 찍어서 맛있네요! 오늘은 그릇에 찍어서 먹어야지! 라면을 먹어야지! 그리고 이 닭다리는 이 닭다리! 맛있게 먹어야지! 네 개 라면! 이 닭다리에 찍어서.. 김치! 이 닭다리에 찍어서! 닭다리에 찍어서! 라면! 잡다리 다진 볶읍 청양고추가루 매콤Spain 그릇에 반죽 보다 삼겹쌉 모짜렐라 되었나요? Round 1분도 더 들어갈게요 고추냉이를 해볼게요 내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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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버섯 소금 양파 양파 양배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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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. 오늘은 순두부 라면과 초밥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야겠다.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? 정말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뜨거워 뜨거워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마요네즈 맛있다! 잘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 안녕!